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5th of April, 2024, Fri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 일찍 삼성전자 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죠. 매출 71조에 물론 잠정 실적입니다. 영업이익 6조 6천억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5조에서 많게는 5조 5천억 받지 봤는데 한 20% 정도 더 나왔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라고 할만하고 이게 지금 매출 70조 넘은 것도 5분기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사업부 DS 사업부도 5분기만에 흑자 전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최근에 좀 급등을 해서 오늘은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았고요. 8만 4천 5백원 0.94% 떨어졌고요. 3개월치 주가 흐름 보면 7만원에서 7만 6천원까지 오르다가 8만 6천원까지 올랐다가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고 10년치 주가 흐름을 보면 2만원 하던 게 9만 5천원까지 올라갔다가 5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고 지금 개인들은 좀 워낙 물려부신들이 많아서 2년 3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최근에 많이 매도를 하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올해까지는 10만원은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상승의 폭이 삼성전자는 좀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중장기 투자하면 상당히 좋았는데 개인이 중장기 투자하는 것은 그닥 수익성이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다만 삼성전자를 계속 지금까지 2년 3년 들고 오셨던 분들은 너무 아쉽잖아요. 조금 더 들고 있다가 본전 왔다고 팔지 마시고 수익을 좀 실현을 하신 다음에 팔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실 AI하고 연관된 돌풍 이제부터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1년 2년에 거쳐서 중간중간 조정은 봤지만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기왕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좀 더 들고 가자. 그리고 추가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반도체 소보장 기업들 중에 워낙 좋은 기업이 많으니까 아마 좀 새로 매수하실 분들은 그렇게 가져가시고 기존에 들고 계신 분은 좀 더 홀더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전투표 시작일인데 오늘 역대 총선 중에는 최고로 많은 사람이 사전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아마 더 많은 투표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투표 꼭 하시고 여러분의 주권을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